싫다고 말했잖아 너 왜 그래 정말 손이 떨리고 답답해줘 이젠 안 돼 더 이상 그만해 사랑한다면 도망치는 게 아니었어요 헤어지게 되더라도 확실히 했어야 했어요 아 저거 타버리면 몇 층에서 내렸는지 모르잖아 미치겠네 어떡하지 토이크레인 와이프가 무슨 변명할지 기대해 바람핀 주제에 무슨 할 말이 있겠냐 듣지 말고 증거 확보하고 이혼해라 현장 덮치겠다고 호텔 간 것부터가 찌질하다 찌질하니 바람 밝겠지 호텔에서 가장 가까운 다리가 어디신지 전 성산대교 7번 교각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세상에 모든 찌질이들을 응원한다 남자 반 죽여놓고 인증샷 깔아 나 지금 지지소 호텔인데 여기 아닌가 봐 남자 사진 찍어 올려 매장 시켜야 돼 남자 사진 찍어 올려 매장 시켜야 돼 여러분 우리 그때 일단 맞고 보자 . . 사자 고생하우 사자 고생하우 사자 고생하우 바람쥬 사자 고생하우 화살 나중 앞으로 사자 고생하우 월드컵 사상 순부차게 보내신 점 예뻐 어 다채로운 즐거움 jtbc